여러분들 장 건강하신가요? 장에 대한 얘기가 제가 지금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장 건강이 우리의 몸의 건강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장을 건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유산균도 드시고 식이섬유 드시는데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뭐가 다른지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예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유산균입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가 아니라 프리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최근에 많이 뜨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절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유산균 제재들을 보면 파워다로 된 제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산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을 조금 이렇게 잘 살게끔 도와주는 그 안에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섞여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최근에 와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조금 더 강화시킨 제품들이 나오면서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 장 속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백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는 세균 숫자가 세포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세균들과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세균의 줄을 세우면 세균으로 줄을 세우면 길이가 얼마나 길느냐 그 길이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긴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속에 사는 세균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에는요 장 속에 있는 세균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일단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 뭡니까? 바로 유익균 그다음에 나쁜 세균 바로 유해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간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균 바로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요 이 중간균의 역할은 뭐냐면요 유해균도 아니면서 유익균도 아니면서 중간정작이 있다가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다가 유해균이 높아지면 세지면 중간균도 유해균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세지면 중간균이 유익균의 역할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균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한마디로 박쥐 같은 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균을 많이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간균도 유익균 역할을 해주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비율이 85 대 15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몸속에서 굉장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살면서 장애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장애 기능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산균을 먹게 되잖아요 유산균을 먹게 되면 물론 유산균을 잘 먹어가지고 장 속까지 잘 살아가면 장 속에서 유산균들이 아주 좋은 유익균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 장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험난한 길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위를 거치죠 위를 거치면 위산 때문에 또 죽게 되고요 또는 뭐죠? 시비지장을 거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담잡산들이 또 알칼리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유산균들이 죽게 되면 장으로 살아가는 유산균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균 업체들이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캡슐 같은 걸 잘 넣어가지고 장까지 가서 그때 캡슐이 터지면서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장 속까지 살아간 유산균들을 증식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유아 애기들을 대상으로 28일 동안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였더니 그 유아들의 한 90명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28일 후에 보니까 약 5000마리였던 유익균이 이것이 약 50억 마리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서 거의 100배가 증가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줄었을 때 유산균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산균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바이오틱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리바이오틱스가 과연 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장 속에서 소화되지 않아요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시죠? FOS 또는 GOS라고 많이 약자를 썼는데요 바로 플럭토올리고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또 갈락토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이라고 하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시면 장이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유산균 언제 먹는 게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프리바이오틱스는 음식과 같이 먹어도 되는데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복에 먹으면 잘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식사하고 나서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먹는 것이 또 장까지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점과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유산균 또 이러한 식이섬유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장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